iquement know you, you know you 여러분 아쉽게도 마지막곡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빨리 진행을 해야된다고 해서요 마지막 곡은 혜연이 선배님 곡중에요 진짜 진짜 좋아해 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르기 전에 무릎 한번 맡아도 될까요? 네!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진짜 진짜 좋아해 뮤직 마지막 곡 진짜 좋아해 보내 주었나 난 너를 위해 웃으었나 너를 알고 그리움을 알았네 낙여지는 소리를 좋아하던 넌 아 널 몰랐네 네가 낙여 될 줄 아 널 들었니 내가 널 좋아한단 말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너를 좋아해 아 널 몰랐네 내가 널 좋아한단 말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너를 좋아 아 아 에이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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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컨!